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4년 7월 학평 B형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일 것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AB 길이가 지금 8이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AC 길이랑 AC 길이와 BC 길이가 같고요. 각 ABC가 세타인 이등변 삼각형이 일단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선분 BC의 연장선 위에요. AC 길이랑 AD 길이가 같은 점 D를 잡아요. 그래서 삼각형 ABC와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R1 그리고 삼각형 ACD와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R2 결국엔 R1과 R2의 곱을 세타 제곱으로 하는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과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이 실제로 약간은 다른데요. 약간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등변 삼각형도 나와요. 하지만 이등변 삼각형은 그 성질을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그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 성질을 통해서 반지름을 좀 구해볼게요. 자, 해봅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일단 이 반지름 R1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R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접하는 점들이 이러한 점들이 다 좀 표시해 주고요. 됐죠? 그럼 이게 원의 중심에서요. 우리가 마찬가지 그 접선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들을 딱 그려놓고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팔 길이라는 것을 이 수선의 발 내린 길이가 이등변한다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반지름은 이제 보세요. 이 B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과 여기 접선 보이죠. 그러면 이 B와 이 원의 중심을 이어버리면 우리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이 정확히 세타를 이등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각도는 2분의 세타가 되면서 해당하는 이 반지름은 이 삼각형에서 밑변 4에 해당하는 탄젠트 값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밑변의 탄젠트 값이 이등변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얘가 곧바로 4탄젠트 2분의 세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조금 더 간단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삼각형? 얘 길이가 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런 이등변 삼각형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중심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길이가 이게 절반절반 되면서 우리는 얘와 중심을 딱 연결하시고요. 이쪽에 접선 연결하게 되면 얘와 얘가 합동이니까 이 전체 각에 대한 절반 각에 대한 이 길이에 대한 탄젠트가 이 원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대한 길이에 대한 이 밑변과 각도를 좀 구해볼게요. 자, 그럼 각도부터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얘가 아까 이등변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고 얘가 세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세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면서 자연스럽게 이 각이 2세타가 될 거고요. 그럼 2세타가 되면 여기 각은 절반절반 나눠지니까 여기 각은 세타가 되겠다. 자, 각도는 세타라고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할까요? 밑변의 길이를 구할 건데요. 이 밑변의 길이도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이 길이를 구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이는 당연히 뭐예요? 이 길이랑 같고요.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 4 보이죠? 이 4와 이 세타에 대해서 이 길이는 이거 분의 이게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가 뭐가 된다고? 곧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4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등변이니까 얘 길이가 코사인 세타분의 4구나. 그럼 이제 다시 밑변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점을 쭉 연결하면 수직이 이등변 되게 떨어지며 이 길이에다가 다시 코사인을 곱한 길이가 얘가 된다라고 지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각은 얼마고요? 2세타가 되니까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분의 4잖아요? 거기다 코사인 2세타를 곱한 거니까 얘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4코사인 2세타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절반 길이를 구했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얘 길이를 구하면 얘는 여기가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가 되니까 여기다가 탄젠트만 곱한 코사인 세타분의 4코사인 2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R1과 R2는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 길이의 절반의 탄젠트 값으로 전부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결국에 세타가 0에 대한 우극한 거고요. 여기가 세타 제곱분의 반지름 방금 다 구했죠. 하나는 4탄젠트 2분의 세타 4탄젠트 2분의 세타와 나머지 반지름은 얘죠. 그래서 얘를 얘는 분모에다 곱해줘서 코사인 세타 그리고 4코사인 2세타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이제 이 극한 값은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요거 세타 제곱 중에 세타 하나를 없애고 요 세타를 요렇게 써줘서 우리는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1이라고 알고 있고요. 세타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우리 2분의 1라고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세타분의 얘 1이고요. 얘도 1이니까 아 남는 극한을 쓰게 되면 여기 4, 4, 상수 16에다가 세타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 2분의 1만 남아서 결국엔 얘는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마 요 앞에 문제들 혹시나 이제 풀어보신 학생들은 일반적인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것은 넓이를 통해서 구했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 방법이 되지만 지금처럼 이등면 삼각형은 밑변의 절반의 탄젠트로 구하는 게 조금 더 십자체가 좀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방법 이 문제를 좀 연습해보고요. 답도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 아무래도 생각하는 특징이 들어간 무천